우와, 이거 봐. 우와, 대박. 이리 와, 이리 와. 왜 그래? 할머니 뭐예요? 할머니, 잡채 만들라고. 잡채 많은 거 할머니랑 같이 할까? 네. 너희가 도와줄 수 있어? 네. 하루 종일 핸드폰만 만지고 있을래. 핸드폰 그만하라 그랬다. 다 먹어야지. 이거 있다니까. 초콜릿으로 어떻게 먹지? 삐졌다. 둘이 대화가 안 돼, 우리한테. 귀가 먹는 밥을 다 먹어야지. 남궁을 줄게. 나 그만 먹을래. 세계 음식 한 geograph 이게 뭐예요? 물론politik tirar. 만지고performance 그 가격을 comunicar. 한국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